출발합니다. 김나연, 김주하 그리고 정윤아까지. 두 번째 주자를 향해서 성큼성큼 달리고 있는 주자들. 네, 일단은 김주하 선수가 가장 빨라 보이는데요. 네, 시행시청이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두 번째 주자 받았고요. 유정미 빠릅니다. 네, 역시 유정미가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을 보여주죠. 네, 유정미가 가장 먼저 3번에게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송유진 선수가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시행시청 임지희 역시 빠릅니다. 임지희 계속해서 추격을 시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앵커에게 전달, 전달. 어느 팀이 먼저 거의 동시에 왔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받았는데 김다정 선수가 간격을 벌리고 있네요. 김다정, 황윤경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김다정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김다정, 김다정이 골이 납니다. 네, 역시 시행시청이, 아, 네, 죄송합니다. 역시.